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마트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 가서 수료될 때 필요한 물품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물품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마트 물품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짜 해결했어 줄여주실 거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 좋아한다고? 응 너무 단단한게 맛있어 보이지 않니? 그만 해주지 않으려 매장대 촬영하시면 안되거든요 네 저는 저를 촬영하는거예요 아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아 죄송한데 매장대 촬영하시면 안되거든요 네